여기 제 앞에 놓여있는 이 호떡이요 바로 이석희씨가 직접 만든 호떡입니다 보실까요 호떡을 이렇게 손으로 잡았는데도요 손에 기름기가 거의 묻어나지 않습니다 기름을 적게 썼으니까요 호떡의 속살은 어떨까요 반죽이 푹신하고요 탄력이 있고요 이 속 마치 꿀물이 코팅된 것처럼 호떡 속에 이렇게 맛있게 발라져 있습니다 이야 이거 예전에 왜 어릴 때 먹었던 그 추억의 호떡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전 추억의 맛일지 그 맛이 궁금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향도 좋고요 뭐랄까요 달콤한데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은근한 그런 달콤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반죽이요 폭신폭신 촉촉합니다 겉은 바삭하고요 호떡이 느끼하지 않네요 신기하게 담백한 맛이라서 한 두세 개는 거뜬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석기 씨의 호떡을 착한 호떡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석기 씨가 사용하는 호떡 반죽에는요 기재사항 이외에 우유밀과 시크노와 같은 유화제 등 4가지의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합성 첨가물 중 우유밀과 시크노 유화제는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달걀로도 대체할 수 있는 첨가물입니다 이석기 씨는 앞으로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줄이고 천연의 재료로 반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저희들과 약속했습니다